인생 역전. 한 방울 꿈꾸시나요? 대박과 쪽박으로 오가는 짜릿한 한판 승부. 욕망과 절망, 환호와 탄식이 오가는 그곳에서 인생을 베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따도 희열, 잃어도 희열. 끊을래, 끊을 수가 없어요. 지난 1월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 또다시 한 남성의 싼울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낡은 숙박업소가 다닥다닥 붙어 족방촌을 잃은 이곳. 잊을만하면 누군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번 이곳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 점차는 바깥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 숨진 이들 대부분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보러 갔어요. 사람이 가도 많이 죽었는데 잘 몰라요. 나는요. 젊은 사람도 죽고, 늦은 사람도 죽고 많이 죽어요. 작년에는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많이 죽었어요. 차 살이 너무 목매 죽기도 하고 약도 먹고 이래가지고 죽었는데. 구급차가 와서 한참 타있다가 침대라고 그러나? 그거 해서 이렇게 덮어서 나가는 거 봤으니까. 근데 바로 돌아가셨고 발견한 게 아니라 며칠 지나서 발견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 의사통하셨고 했다던데. 1월에 발견된 고인 역시 숙박업소에 장기 치료하던 노인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생전 그를 알고 지냈다는 주인과 함께 고인의 마지막 장소를 조심스럽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냉기가 가득한 방안 혼자 사시다 돌아가셨으니까 오랜 시간 아무도 찾지 않아 확인차 찾아온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 그의 죽음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0년 살았어요. 군의관 출신. 고독사로 추정된다고. 언제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지 한 20일에서 25일 후에 제가 신고를 했어요. 안 나타나게. 언제 발견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22일부터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올해 1월 6일쯤에 내가 신고했어요. 고인의 시간은 지난해 12월에 멈춰 있습니다. 단칸방 안엔 육신의 고통을 달래주던 약과 미처 먹지 못한 도시락이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말해줍니다. 카지노에서 한 18년 전에 만났어요. VIP 출신이에요. VIP 출신인데 그분의 특징이 카지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카지노 출입을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에요? 계속했죠. 계속하고. 고인이 과거 의사였다거나 카지노의 VIP 고객이었다는 증언들. 하지만 결국 이 단칸방에서 불러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인생이었습니다. 십수년 전 이곳에 와 거의 매일같이 카지노를 출입할 정도로 그의 도박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석탄 산업이 내리막길을 걸으며 낙후한 폐광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선 카지노 하지만 도박 중독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한 번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카지노 개장 후 24년이 흘렀습니다. 도박에 빠져 장기 체류하던 이들도 대부분 노년층이 됐는데요. 낮 12시 공용주차장에 늘어선 긴 줄. 도박에 중독돼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인근 성직자들이 도시락 나눔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카지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오갈 데 없어서 이 자리에 정착한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냥 카지노 노숙이나 그래요. 실제로 도시락을 받으러 나오는 수는 이제 한 10% 내지 15% 정도 보는 거죠. 무료 도시락을 정기적으로 받으러 오는 이른바 카지노 노숙이는 약 30명 정도. 15년 전 이곳에 온 김성수 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래 눈물 날라 그런지 모르겠네. 이렇게 한 끼 주니까 이거다도 없어 봐요. 못 먹고 살아요. 바람쇠로 놀러 왔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탕진해 갖고 더 이상 재개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여기 머물게 됐어요. 가진 돈 100만 원 갖고 방만 하나 해갖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자 대부분은 이곳에 이렇게 오래도록 머물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13년 전 암 수술 이후 요양하러 이곳에 온 박명호 씨. 거기 심해 카지노에 발을 들여놓은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실례지만 어느 정도 이르신가요? 금액은 참 부끄러웠어요. 한 15억 이상 말렸지. 15억 20억. 이럴 금액 비참해질지는 몰랐지. 막 이게 2090몇 년도에 3억 7천만 원 건물 사가지고 그거 보고. 그 당시에 3억 7천이면. 큰 돈이. 큰 돈 아니에요? 응. 한때 그는 서울에서 재산과 부동산을 꽤나 소유한 중견 기업인이었습니다. 잘 나갔었어. 맨주복으로. 서울 와서 야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번에는 20년, 30년 전에 이 사업을 했던 명함이 다 없었는데 어디서 환장이 나오더라고. 여기 뭐 매일 들어가서 놀다가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 싶어 했지 뭐. 결국 현재는 단칸방에서 무려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신세가 되고 많았습니다. 조금 하다 보니까 꿈에도 꿈에도 놀음을 하는 거예요. 놀음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따. 자, 묘하네. 그것이 종독되어가는 가정이야. 그래서 거기서 세월을 보내고. 결국은 있는 거 다 팔아먹고. 회사도 정리하고 집도 다 팔아먹고.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지. 맨손으로 한평생 일군 재산은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많이 피웠는데. 결국 도박은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아들인데 연애인 못지않게 잘생겼어. 사모님이랑도 사이가 좋으셨나 봐요. 도박에 빠져있는 동안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뒤늦게서야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불행한 결말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임. 하지만 사람들은 오늘도 일확천금. 달콤한 꿈을 꾸며 카지노로 몰려듭니다. 맨날 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 주말에. 저는 지금 옛날보다 밤도 안 하는 거죠. 아, 옛날보다요? 빠지지 마세요. 아, 빠지면 안 됩니까? 빠지면 집에서 말 안 넣을게. 아무리 머리 좋은 놈도. 오전 10시.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가득 풍빕니다. 화려한 카지노 안은. 바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대박을 노리는 어른들의 놀이터.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누구나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꿉니다. 대박과 쪽박은 한 끗 차이라고 했던가.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2백, 2백, 2백 한 4만 원이거든요. 따신 거예요, 이거야? 아. 10만 달래. 많이 딴 줄 알았는데 10만 달래. 선생님, 다니신 지 꽤 되셨어요, 여기? 한 20년 됐지. 20년? 따셨습니까, 20년 동안? 10억, 한 10억에서 한 20억이었어요. 10억에서 20억이요? 수동산을 따지면 30억. 서민은 꿈꾸기도 힘든 금액이 누군가의 손가락 끝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새벽 6시. 환호와 단식이 섞인 밤이 지나고 카지노 폐장 시간. 다시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수북이 쌓인 먼지에 빛바랜 도색. 오래도록 방치된 듯한 번호판 없는 차들이 줄여 있습니다. 대부분 전당포에 맡겼다가 찾아가지 않거나 장기 재납해서 버려진 차들인데요. 인근 전당포들은 차량을 담보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차는 안 돼? 네, 저희도 차. 필요하신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한 1000만원 정도면? 1000만원 정도면 갈게요. 한 달에만 계약인자가 넘어가면 이자만 주시면 저희는 계속 기다리고 이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지절되나 모르면 저희도 차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겠죠? 네네네. 아, 그런 식으로.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계고 시계는 이자가 10%인가요? 230만원이지. 열흘에 20만원. 20만원? 네. 열흘 뒤면 240이고? 네네. 열흘마다 원래 이자 주고 또 열흘 연장하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열흘에 원금의 10%가 이자로 불어나는 고금리 대출. 도대체 이곳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저당 잡혀 있는 걸까요? 제작진은 카지노 앞에서 이석재 씨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장기 체리 중인 그가 17년간 카지노의 모든 걸 쏟아본 결말은 무엇일까? 공장 잔고 1원. 이게 지금 그의 현실입니다. 요즘 뭐 카지노 가서 어떻게 좀 늘려 벌려다가 거꾸로 다 털렸습니다. 휴지 주각이나 마찬가지죠. 써보지도 못해도. 아이, 정신 차려야죠. 다 잃었으니까. 정신 차려야겠다는 이 다짐만 벌써 수십, 수백 번째라고 합니다. 생계 교배까지 탈탈 털어 대박을 노렸지만 결과는 쪽박. 결국 다 잃고 나서야 또다시 후회입니다. 이번에는 끊을 수 있을까요? 거의 안 올라가다가 또 불이 붙어서 올해 2월, 3월 달에 올라가서 천만 원 잃었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셨어요? 대출받았죠. 어떻게 대출받아요? 국민연금 담보로 해서 대출받았죠. 선생님 연금 받으시는 걸 담보로? 네. 그러면 그 천만 원 대출받으신 거 거기에 다 쓰신 거예요? 그날 잃었다고. 국민연금까지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석재 씨. 원금만 찾으면 털고 일어나겠다 마음 먹은 게 벌써 17년째입니다. 주식으로 해서 한 20억 있었어요. 재산이 20억 넘었다고. 그런데 그 어려운 주식도 내가 이기는데. 이거 못 따겠나. 한 10번 뱉으면 7번, 8번 맞춰. 그러다 보니까 한 500만 원 벌었어요. 그날. 한 3시간 만에. 한 달 가까이 있었죠. 카지노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땄는데 한 열흘 지나니까 못 따겠더라고. 거꾸로 딴 거 다 이렇게 내 돈을 잃어. 결국은 원금 찾으려면 또 그때부터 내려가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 끼워서 못 가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도박에 중독돼 떠나지 못하는 마을. 이곳에선 카지노에 가지 않더라도 도처에 도박의 유혹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석재 씨를 따라 도착한 것은 동네 한가운데 사설 게임장. 마치 마을 사랑방인 듯. 자연스럽게 개인비 앞에 모여드는 고령의 노인들. 냄비 한 방이 났지. 네. 거리가 구부정하게 굽은 할머니도. 기계를 동시에 여러 대 작동시키며. 게임 산매경에 빠졌는데요. 게임장에서 현금환전이 이루어지는 건 명백히 불법이지만.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편 카지노 앞에서는 누군가 며칠째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사연인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거 왜 하고. 아. 제가 여기에 영구정지를 하면 도박 강사를 해주겠다 해서 영구정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도박 강사는 커녕 인터넷 도박에 빠져 지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도박을 끊고 도박 치료 강사가 되길 원했지만. 카지노를 못 가면서 오히려 온라인 도박에 빠졌으니. 카지노 출입정지를 풀어달라는 주장입니다. 카지노에 다시 가고 싶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카지노 도박에 중독된 자를 한 사람이라도 구하고자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카지노 영구 출입정지를 해지 시키는 게 도박 중독자를 구하는 길일까요? 알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이 호시를 따라 들어간 좁은 단칸방. 물건들로 발 디딜 틈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 이렇게 찍은 게. 저거, 저거. 이것저거. 이거요. 저거 약입니다. 양주. 이거 약해, 이거. 이거 어떤 때는 10병 먹어요. 그러다 보니깐 그냥 죽지 못해. 지금 익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주. 귀로운 마음을 술로 달랜다는 이호 씨. 그에게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과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제복이 잘 어울리는 경찰이었는데요. 이제는 사회 규범에 따라 살아가는 일반인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도박의 무서움을 알기에 일기까지 써가며 극복하려 했다는 이호 씨. 하지만 결국 그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카지노가 문을 닫으면서 노년층이 많은 이곳 장기 체류자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불법 도박이 급속도로 퍼졌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인터넷 온라인 바카라 다 하고 또 어디 놀러 갈 때도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바카라 다 하죠.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올해 90세의 김형수 씨.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온라인 불법 도박 3개에 입문했다고 하는데요. 컴퓨터도 못 켜둔 그가 이미 조작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거 카지노 입장에 이걸 하더라. 그다음에 이거 하고. 자, 이거까지는 알아. 그러면. 그럼 새 것이고, 이것은. 이것은 이것이 이기네, 지금 다 것으로. 그러면 다 것으로 이겼으니까 여기 갔으면 배틀 흙만큼 돈이 플러스되고. 흙인 모양인데 여기서 중계받아서 여기서 한국말로 중간에서 하나 봐. 브레이크 게임, 룰렛트 게리, 대수 게임, 또 여기 기계 하는 거. 뭐 한 대수까지 있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반찬값 몇 만 원 하려니까. 큰 돈 아니라도 5만 원만 가져도 해고 10만 원만 가져도 해. 도박하면 말로가 이렇게 비참해지죠. 30대 때부터 해외 원정 도박을 시작으로 한평생을 도박과 함께 살아온 그. 결국엔 모든 걸 다 잃고서야 끝나는 게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도시락으로 기니를 때우자마자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 도박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안 되네. 경찰도 온라인 불법 도박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상 곳곳 깊숙이 스며든 온라인 도박. 불법 도박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적발과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도박장은 지금 현재 뭐 가정집이나 요런 데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단속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도박의 유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리핀을 가게끔 유도하는 그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조주기로. 필리핀 가면 돈 딴다. 게임 환경이 좋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가지고. 팬데드보다 거기 가면 딸 판물이 높다. 높다. 그러나 단체를 데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을 곳곳에도 불법 원정 도박 광고가 버젓이 붙어 있었는데요. 제작진이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카지노도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게? 이게 필리핀 카지노입니다. 여기는 지금. 오시면은 저희가 게임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숙박을 무료로 해드린다든지 저희가 공항 픽드랍 이런 걸 기본적으로 다 해드리고. 다시 만난 석재 씨. 이런 돈을 또다시 도박으로 만회해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필리핀 나갈 계획 없어? 이달 만에 제가 다음 달에 갔나. 이달 만에 또 갈려고. 그새는 가게 되면 한 2, 300만 원 갖고 가잖아 최소한 다. 나도 500까지 가진다. 500까지 간다고? 500만 원을 가지고 가는구나. 가게 되면 연락할게 가게끔. 딸 딸러가 올라서 따로 좋다고. 맞아 맞아. 전 도박 그만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어쩔 수는 갈 수밖에 없잖아. 딸 수는 없어. 낸 돈은 맥심이 즐거워서. 외국에 나가면은 큰 돈을 만질 확률이 많다. 이것은 누구나. 도박으로 큰 돈을 딸 수 있다는 희망. 그 허황된 망상을 쫓으며 그는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도박으로 모든 걸 다 잃은 또 다른 누군가는. 이곳 단깜빵에 남아 여생을 보냅니다. 가지는 노숙인 중 최고령인 92세 장준철 씨. 그에게 카지노 노숙인으로서의 20여 년 세월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만난 카지노 노숙인들은 한결같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도박에 빠지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